optim자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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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나왓 굴 껍데기도 떠오르기 계란 이렇게도 나오죠 너무 식거도 안되고 껍데기가 떨어지고 뻘물이 나왔다 하면 너무 따라다 물 냄새가 나 생물이라 이제 깨끗해졌네 이제 참기름을 한 방울 해가지고 좀 참기름 응 그래가지고 살짝 볶는구나 응 살짝 볶아 음 참기름 냄새 좋네 응 이제 이렇게 볶다가 물을 넣어 응 응 응 응 응 응 끓여 그래가지고 끓여 응 매생이 응 매생이가 나올 때 아직 안 됐어 그치 저장해 놨던거야? 응 근데 이렇게 딱딱해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녹였어 아 그렇게 응 그래야 해 먹지 이걸 더 저장해야지 응 또 빨아야 돼 응 싱싱하네 응 저장이 잘 돼가지고 싱싱해 그래야 뻘물이 나오고 그렇지 뭐 지저분한게 빻지 소금을 이렇게 넣고 이게 빠는게 중요해 이렇게 깨끗이 빨아야지 깨끗이 빨아야지 감태처럼 응 그렇게 까만 물이 나오네 응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응 이건 감태보다 더 부드럽지 않 거기야 매생이가 응 잘라달라고 다치 먹어 뜨거 떡국 부터 넣고 이거를 몇 나중에 올려야 돼 응 왜냐면 이거는 살짝 너무 끓여불면 매생이는 다 녹아버려.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구나. 떡국도 넣어. 떡국 좀 익으면. 이렇게 물이 빠지게 받쳐 놓고. 이렇게 물이 빠지게 받쳐 놓고. 이렇게 물이 빠지게 받쳐 놓고. 흰자. 조그마하니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 기름을 잘 둘러야지. 물기가 떨어져. 물기가 떨어져. 물기가 낫잖아. 물기가 낫잖아. 물기가 떨어져. 물기가 떨어져. 물기가 떨어져. 썰어. 지단을 만든 거구나. 썰어. 재단도 많이 해야지. 이게 꼬들꼬들인 줄. 썰어. 그래도 이렇게 지단을 만들어 올리면 더 맛있지. 국에다가 풀어버리는 것보다. 국물이 탁해요. 툭툭해져서 안 돼. 떡국을 깨끗이 씻어서. 국물이 잘 우러났네. 어? 어. 굴이 통통하다. 굴이 통통하지. 그 꼬들꼬들하게 풀어지지 않겠죠. 기름으로 못댔어. 그래야 그 굴을 씹으면. 맹세가 향긋은이나 이렇게 하면. 떡국을 넣어야지. 응. 떡국을 넣어야지. 시원하겠다. 떡국이. 물이 부족해졌어? 떡국을 넣으니까 좀. 그러면 매생이 넣으면. 이제 너무. 국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공기에다가. 물. 응. 이 정도. 응. 더 부어야 될 것 같아. 부어야지. 응. 이제 매생이 넣으니까. 간은 언제 맞춰? 간이 지금 맞춰야지. 이제 끈다. 응. 국간장. 응. 국간장. 응. 떡국 간을 맞춰야지. 응. 싱거워? 응. 마늘을 조금 넣고. 응. 매생이. 이렇게 거의 끓을 때. 응. 매생이 많네. 응. 매생이는 살짝 끓여야 돼. 조금 끓여야 돼. 응. 다 녹아버려. 이게 한번 펄 끓는다. 응. 펄 끓는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그만 하는 거구나. 그만해. 응. 이제 다 드셨어요. 맛있겠다. 그러면 이제. 파. 응. 이제 됐어. 이걸 누가 다 먹어. 양이 많다. 아니. 냄비가 넙적여서 그렇지. 많진 않아. 조금. 소금이 더. 아니. 간이 좀 더. 매생이가 들어가니까. 좀 싱거워졌구나. 한 스푼 더 넣어. 응. 이거 국물이 없어도 너무 턱턱해. 맞아. 국물이 있어야 맛있지. 굴 국물인데. 그래도 또 싱거운데요. 아 그래? 매생이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 응. 이놈아. 진짜 맛있어. 이제 다 끓었어. 이제 떠야 돼. 응. 이제 굴 꺼? 응. 이제 굴 꺼? 이제 굴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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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꺼. 굴 꺼. 굴 꺼. 먹어야 되지. 잘 먹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첫 매생이네. 아이. 올해. 아아. 겨울에. 이거. 저저저저. 저장. 저장였던 거. 올해 아직 안 나왔어. 매생이. 바닥에. 이렇게 안 나올 때 해 먹으려고요. 나도요. 맛있다. 음. 시원해. 그치? 음. 음. 조심해야 돼. 뜨거워. 입지? 매생이가 원래 입지은 거에요. 입천장기가. 음. 음. 맛있네. 굴이 진짜 싱싱하네. 살 거면 자꾸 터지게 돼. 음. 맛있어. 굴이 진짜 싱싱하네. 음.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 매생이가 맛있어. 그 집에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가 이모집은 사서 넣어놨는디 못먹겠더래 입에 된거 저장이 잘 안된거지 응 입에 다 묻었다 여기에 아 완전 묻어 맛있어 상가같하다 너무 맛있어 끝이 해소가 된대 응 그러겠어 진짜 먹을만하네 엄마처럼 그렇게 들고 마셔야 맛있겠다 엄마처럼 그렇게 들고 마셔야 맛있겠다 엄마처럼 그렇게 들고 마셔야 맛있겠다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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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tion downtime 케 sair